5, 4, 3, 2, 4 1, 2, 1, 2, 1 1, 2, 1, 2, 1 1, 2, 1, 2, 1, 2, 1 저희와 우리 최종대왕의 선수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HCC 전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저희는 인사!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전주로도 빨리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간단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날이 아직 25일이 설날이죠? 25일 전날 24일...